하나, 둘, 셋, 넷! 시작하죠! 영상 보기 전 좋아요를 누르면 당신은 진정한 인사! 친구들 안녕! 세상에는 궁금한 것도 엄청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엄청 많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서 친구들이 궁금해하고 정말 좋아하는 실험을 대신 해주는 대신 해드립니다! 영상 마침 도착할군! 우리 다 같이 한번 봐볼까? 클릭! 이거 완전 마모마냐? 무게 생기 다 달라! 말도 안 돼! 공규야! 이거 인싸둥이들도 참 궁금해할 것 같은데 우리가 대신 실험 해볼까? 좋아! 좋았어! 그럼 실험 전에 준비물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먼저 적색 양배추와 여러 가지 액체들입니다! 그럼 실험 준비를 한번 해볼까요? 우선 적색 양배추를 잘게 잘라줍니다! 물에 넣고 색이 우러날 때까지 끓여줍니다! 건더기는 빼고 용기에 담아 식혀주면 완성! 짠! 짠! 누나 누나! 진짜 완전 보라색 됐어! 보라색! 그치! 이 적색 양배추 우려낸 물을 이제 하나하나의 액체에 스포이드로 넣어보겠습니다! 와와와와와와! 사이다 부터! 사이다 부터! 보라색에서 색깔이 바뀔까? 오! 분홍색 된다! 분홍색 된다! 신기해 신기해 신기해! 마법에 불려! 이번엔 설탕물! 설탕물! 설탕물 컴온! 설탕물! 오! 잠깐만! 오! 오! 색깔이 그냥... 투명색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오! 약간 묽어졌어! 자 물은! 내가 원래 물은 그냥 보라색일 거 같은데? 아 보라색? 오! 거의 똑같은 거 아니야? 물이랑 설탕물은? 근데 설탕물은 조금 더 투명으로 바뀌려고 하는 거 같아! 오! 그건 좀 그런 거 같아! 그럼 식초 탄물 한번 해볼까요? 오! 이거 좀 기대돼! 식초 탄물!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빨간색인가? 빨간색인데 빨강색? 얘가 분홍색이고 얘 빨강색인 거 봐! 오! 신기해! 신기해! 자! 가로는? 가로 세제! 가로 세제! 가로 세제! 우와! 대박! 초록색! 와! 적절한다! 초록 특대! 초록색! 우와 진짜 신기해! 박박 쩔어! 오오오! 자 이번엔 베이컨 파우더! 오? 은홍색이지? 오! 파란색인가? 파란색? 응! 부글부글 끓어! 뭐야? 한번 섞어보자! 제대로 안 섞여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 파란색이네! 파란색! 파란색! 은홍색! 빨강색! 오! 노란색이야! 초록색이 아니라! 와우! 아 좀 더 섞어봐! 좀 더 섞어봐! 대박! 대박! 신기해 신기해! 우와! 우와 진짜 신기해! 파란색이네! 파란색! 파란색이고! 우와! 진짜 신기해! 어떻게 색깔이 이렇게 다 달라! 그러니까! 나도 이게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연아! 생각할수록 진짜 신기한 거 같아! 그치! 인싸동이 친구들도 한번 해봐! 해볼까? 우와! 또 영상이 왔나 본데! 한번 확인해볼까? 아 콜렉! 와! 진짜 신기해! 비눗방울이 안 터져! 그냥 토컨들에도 쉽게 터지는 게 비눗방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놀 땐 진짜 쉽게 터졌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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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 인싸동이들도 궁금해할 거 같은데! 한번 해볼까? 당연하지! 다시! 해드릴까! 먼저! 잘 안 터지는 비눗방울 만드는 한국 비율이 있어! 짜잔! 물, 세제, 물엿, 글리세린을 6대, 2대, 1대, 1대, 1 비율로 섞어주면 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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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가 한번 섞어보겠어! 고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제를 넣고! 와! 물도 이렇게 섞어주고요! 물도 이렇게 섞어주고! 물엿 대신에 설탕이나 올리고당으로 대체할 수 있고! 글리세린이 없다면 생략해도 돼! 자! 이렇게 해서 비눗방울을 완성!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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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안 터질까? 이제 이 털장갑을 껴야 돼! 털장갑, 털장갑, 레츠고! 털장갑, 가게요! 이제 이 비눗방울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 장갑으로 튕기면 돼!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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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봉자 누나부터 고고! 이거 안 터져! 안 터져!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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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계속되어 왜 나 터져? 이와야 너무 신기하다 틀냐고 안 터지고 내 것만 터져 내가 부러졌다 뭐냐? 붙었어 붙었어 오 좋아 너한테 패스 패스 패스! 커버! 패스! 패스! 커버! 와우! 와 또 끝내줬어. 이거 가족끼리 또 친구끼리 몇 번 팀이나 시합도 할 수 있다? 어 그러게. 시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 시합하자고? 시합할 수 없어. 왜? 왠지 알아? 왜? 세 번째 영상이 도착했거든! 오! 실험이 또 왔네! 네! 다음 실험! 탈렉! 와 진짜 화산이 막 폭발한 것처럼 막 터져나오는데? 와 진짜 폭발한 것 같아! 좋았어 동두야! 어! 대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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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 빨리 터져! 대신! 해드립니다! 철흙으로 야구르트 통 주위를 감싸서 화산처럼 만듭니다. 야구르트 통 안에 베이킹소다를 넣으면 준비 끝! 짜잔! 화산 진짜 멋있다. 근데 누나가 베이킹소다를 넣을 때 막 흘렸잖아. 그런데 그게 마치 눈 내린 화산 같아. 오 진짜 멋있어. 그치 눈 내린 것 같지? 어어어어어. 여기에 이제 식초만 넣으면 된다고! 내가 한번 뿌려볼게. 잠깐! 왜? 근데 우리 이 식초에다가 빨간 물감 섞자. 왜? 용어처럼 보이게! 좋은 생각 좋은 생각! 컴온 컴온 컴온! 좋아. 자 먼저 식초를 따르고. 식초를 따르고. 식초를 따르고.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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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됐어. 이제 빨간색 물감을. 쉐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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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쉐킷! 용암 같아 용암! 오 빨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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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갤. 진짜! 이 용암이 분출될 것인가! 와 와 와 와 와 와 대박이야 대박 신기해! 우와! 잠깐! 왜? 폭발하니까 생각난 건데 어 이거보다 더 폭발하는 게 생각났어 내가 뭔데? 잠깐 기다려봐! 어디가! 어디가! 인싸! 짠! 뭐야 뭐야 이거 딱 봐도 콜라에 멘토스 넣어가지고 폭발하는 거 아니야 이건 우리 인싸둥이들이 다 안다고 다 실망해 훗! 날 뭘로 보고 멘토스를 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실험했던 짠! 짠! 베이킹 소다를 넣는 거지! 베이킹 소다? 그래! 잘 봐 베이킹 소다를 넣을 거래? 오 됐다 자 잘 봐 이 봉둑 자 이걸 넣으면 된다고? 저거 저거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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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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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박 대박 아 이게 뭐야 와 대박 와! 야 이게 뭐야 뭐야! 와 대박! 이게 뭐야 그만 넣어 그만 넣어 그만 넣어 지금 엄마한테 온다 우와 누가 어때 어때 신기하지? 우와 엄청나 엄청나 인사드리들 오늘 실험 아주 재밌었어요 평소에 궁금하거나 해보고 싶었던 것들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우리가 해드립니다 좋아요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친구들이 궁금하고 재미있는 실험을 대신 실험해 주는 대신 해드립니다 예에에에에에에에 어? 아 씨 빨리 춥다 빨리 춥다 빨리 춥오 어우 쉬워 추워 추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자 오 아 오 오 안녕하십니까